법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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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죽부터 한 번 전 맛을 보려고 합니다. 우와.. 진짜 고급지다, 법죽이. 우와, 죽은 뭡니까, 이거. 이거 보양식이네 덮죽은 덮죽은 보양식에 피치기 쉽고 면역력도 오시고 베이스에 이제 포항초 좀 깔고 그 위에 이제 빵가루로 바삭함 더하고 거기다가 보리새우로 풍미 더하고 이거 비오는 날 막걸리 나가고 그냥 아 맛있어 찌개 중에서 가장 얼큰해 가장 깔끔하고 이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네 정석 달칼한데 슴슴하면서도 이런 음식들 먹다 보면 한국인으로 태어나길 참 다행이다 정말요 정말요 정말 진짜 포항 홍보대사 하기 참 다행이다 진짜 나는 대밀밍국 맛이다 진짜 이게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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